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품은 우드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TCM410이라는 컨대사 마이크입니다. 박스 상태는 조금 기스가 있는데 안에 마이크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이크 상태는 어떤가요? 마이크 상태는 생활기스가 조금씩 있는데 그렇게 사용 흔적이 많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잘 나오는지 한번 소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마이크는 건전지하고 그리고 팬텀 두 개 다 구동이 되는 마이크입니다. 스피치용이라든가 악기 수음용, 합창단 수음용 전천으로 쓰일 수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죠.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CM410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는 마이크몰, 하나, 둘, 셋. 지금 팬텀 파워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어떤가요? 소리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있나요? 다음은 건전지를 넣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넣고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는 마이크몰, 하나, 둘, 셋. 어떤가요? 건전지를 넣었을 때도 깨끗하게 잘 들어가고 있죠? 이상으로 TCM410 마이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